파티 파티에요? 예? 아니 하루면 끝 이걸 다요? 엄마랑 같이 아 어서오세요 체중관리 안해요? 아 뭐 상관없답니다 좋겠네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귀신이 먹는 거니까 예? 옛날에 어떤 무당이 울엄마한테 얘네 귀신 먹여 살리는 딸이네 먹는 게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삐쩍 마른 부거 아니야? 굶어 죽은 귀신 일곱을 단체로 먹여 살리느라 그래 지가 먹는 게 아니라 귀신이 먹는 거야 그랬대요 뭐 그렇게 삐쩍은 아닌데 좀 찐 게 이래요 진짜 5년 전까지만 해도 삐쩍이었는데 귀신도 늙어서 식욕이 좀 떨어지나 봐 5만원 받았습니다 아 잠깐 네 만원 받았습니다 여기 구세름돈 5천원입니다 안녕하십쇼 안녕하십쇼 아 아니에요 몇 시까지예요? 내일 6시요 언제? 내 건 내가 계산할게요 어? 웃긴다? 아니 설마 아이스크림 하나로 사둔 꽃이인 줄 아는 거예요? 에? 아하하하 농담 수고수고쭈 하하 대체 정체가 뭐야 5천원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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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